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인제TV 한성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HLB이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그다지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았구요 코스닥 시장은 플러스 0.37% 정도 상승을 했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1300억 양매수 코스닥은 그다지 수급 자체가 긍정적이지는 않았구요 HLB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5% 가량 상승을 해줬으며 오늘 거래대금이 1조원 가까이 터져줬습니다 프로그램 매도는 9만대 정도 나와주고 있고 외국인들은 매도 기간들은 매수 유입이 좀 들어와줬구요 HLB 같은 경우에는 아스코 기대감에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가가 67,600원 기준으로 점화한가 갔었을 때의 가격 구간을 한번 터치를 해준 굉장히 의미한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2연속 하한가를 간 이후에 지금 굉장히 드라마틱한 V자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거리 좀 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HLB가 현재 상승을 해나가고 거래가 터지는 이 구간에서부터 개인 투자자분들의 굉장히 많은 매도 물량이 점점 추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량이 나와주면서 주가는 신기하게도 하한가를 갔지만 반등을 보여주며 가벼워지고 있고 상승폭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좀 나아주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좀 연속성을 가지고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HLB를 들고 계신 주주분들께도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로서는 관점 자체가 동일합니다 주가 추이를 좀 봤었어야 됐는데 개인들의 물량은 나와주고 있고 반등폭을 이어가지고 있으니 주주분들께서도 조금 더 홀딩 포지션을 유지하시면서 현재로서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결국 언제 한번 시그널이 나올 거예요 이게 한타임 다시 한 번 더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주 유입이 들어와주는 시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수익 실현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수익 실현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번에 HLB 질렸다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 구간에서 아마 한타임 고점을 찍고 내려와줄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행보를 해나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도 무조건 열어두셔야 되고요 많은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두고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가신 게 맞고요 오늘 개인이 매수를 했다고 만약에 매동에 뜬다고 하는데 개인이 매수를 했다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도 고정도 까지만 일단 체크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굉장히 제한적인 종목권들 위주로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바이오 쪽에서는 HLB 그룹주들 위주로만 수급이 들어가주고 있고 바이오를 제외를 하고는 그다지 크게 돈이 들어가주는 거는 테마로 보면 원전 하나뿐인데 오히려 이런 상황 자체가 HLB 주가의 반등을 좀 더 부추기는 부분도 있고요 이번 한가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좀 손쉽게 나와주는 부분도 좀 유의하지 않나 왜냐하면 언제나 그랬듯이 제가 주식시장이 하나의 모순이라고 말씀드렸죠 개인 투자가 매도하면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좀 많이 드렸죠 그런 부분이 한가가 나아지고 난 뒤에 조금 굉장히 급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다들 심리적으로 HLB가 얼마나 힘드셨고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HLB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셨고 힘드셨는지가 지금 이 주가 흐름에서 나와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자분들께서도 힘내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원을 하고 한가에 가도 상가에 가도 저는 영상을 계속해서 찍어서 올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는 많으셨고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 허브인치TV 주도주최분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VIP분들과 동일한 종목으로 일주일간 챙겨드릴 예정이고 목표 수익은 25%를 잡고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 누르시고 우리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 깔끔하게 HLB 보고 왔습니다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도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